어, 야, 나는... 아니, 너 뭐해, 너 제대로... 이 곡이 말해 줘! 나 고래 좋아하네? 오늘 버스 타면서 네. 맞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불길한 주머니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루에 운명이 정해져 있고 막 그런 건가요? 설마 다 다른가? 저 7번. 락키 세면. 저는 5번. 제가 5번을 좋아하거든요. 나 2번이요. 나 6번. 나 3명 관련된 연이 많았습니다. 한번 까볼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까볼까요? 오케이, 제이. 제이 형부터 까봅시다. 뭐, 다 똑같아. 어, 사이다. 야, 이거 사이다팀 물팀이다. 왜 이거 포장지가 돼 있어? 이거 왜 포장지가 돼 있어?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요. 야, 이거 제가... 짧은 계란... 아... 군, 군제 계란이랑... 나머지 다... 오케이, 다음. 어, 야, 나는... 어, 야, 나는... 야, 나는 물이야. 어, 뭐야? 진짜 맞네. 나는 메트리얼이야. 왜요? 왜? 거짓말. 진짜로요? 진짜. 에이, 에이. 진짜야. 어떡해. 공룡아, 내가 알게. 나 계란인데? 어, 뭐야? 나 폴라인데? 어, 거짓말 하지마. 갑자기 콜라. 뭐야? 물, 콜라라고? 잠깐만, 이게 팀이 아니셔도 있어요. 나만 사이다. 나만 물이야? 어? 뭐야, 형만 물이에요? 뭐야, 형만 물이에요? 어? 뭐야, 형만 물이에요? 야, 너는... 가봐. 잠깐, 잠깐. 어? 뭐야? 난 사이다인데? 뭐야? 사이다? 잠깐만, 물이야? 뭐야? 뭐야, 이게? 왜이래? 뭐예요, 이거? 난 군이 좀 나쁘다. 이런 거 어떻게 판다는... 저는 그런 거... 운이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 저희 샤워 순서 정할 때 있잖아요. 맨날, 맨날. 맨날, 맨날. 저는 진짜 샤워할 때... 항상 할 때마다 제가 7번이에요. 저거 물이야. 절대 안감 게임이야. 긴속이에요. 긴속이에요, 긴속. 긴속. 나도 그 말이야.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아니, 너 뭐야, 이거 제대로 안 해. 왜 이렇게 대충대충하냐?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형, 럭키 해야지.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뭐하냐고.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어디 뽑아야, 어디 뽑아야. 이거 왜 이렇게 해줘.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 럭키 언 럭키가 아니라. 럭키 럭키. 뭐야, 나 머리카락. 자,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럭키 언 럭키. 잠깐만요. 호박. 호박. 아니 이게 다르면 뭔데?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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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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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뭐야? 왜이냐고! 혼박, 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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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박이 아니라. 혼박을 찍힐. 홍학신 사람인 같아.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할게요. 희승이. 희승이 희뜩. 희승이 희뜩. 히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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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니보래 하던데 와, 나이스 한번 해볼래요? 네 parole을 해보자 5,6,7의 고래가 좋아 고래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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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 코레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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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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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레yr 그리고 왼케 말하는거라고 여러분 숫자 303 몇 마리다냐 나 고래 좋아하네? 고래가 좋아 고래가 좋아 고래가 좋아 고래가 좋아